한글 문화수도를 표방하며 다양한 한글 관련 행사를 진행해 온 세종시가 오는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한글 간판 공모전을 처음 개최합니다. 시는 이미 설치된 고정형 간판과 아직 공개되거나 설치되지 않은 간판 디자인 두 개 분야로 공모전을 진행해 오는 9월 수상작을 발표하고 한글날에 맞춰 전시회를 열 계획입니다. 이 시는 이미 설치된 고정형 간판은 업로드 설치되어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